안녕하세요 매콤하고 짭조름 진짜 맛있네요 초콜릿 пол이 그냥 너무 잘ỗ하지만 진짜지않고 쌀이! 실릴야 쌀이! 너무 맛있게 잘 먹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샤시미 그리고 샤시미 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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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팽이버섯 손으로 털어먹는거 같아요 팽이버섯 소주 팽이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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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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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고추 고춧가루 고추 다 먹으면서 바삭하고 입안에 칼이만 먹어요 뼈가 사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이걸로 먹으면 뼈는 아이스크림 뼈는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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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톡톡 오소 소스 오징어 바삭한 입 짬뽕 새우 치킨이 너무 맛있어요 치킨이 너무 좋아요 치킨이 너무 좋아요 치킨이 너무 좋아요 오징어 계란 너무 맛있었어요 딸기맛 고춧가루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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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장